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따뜻한 위로를 잊지 않는다. 나는 용기를 내서 울고 아내는 술상을 봐주며 내게 응원해 술잔을 건넨다. 이 모처럼 화목한 풍경에 잔뜩 공무된 어린 것들조차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잊지 않아요. 노래와 율동을 아끼지 않고 나는 애인에게 버림받은 것이 서러워 밤늦도록 울음에 겨워 술잔을 높이 드는 것이다. 다시 새로운 연애에 대한 희망을 갖자고 술병을 세우며 굳게 다짐해 보는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이게 시래압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들 교회라면 이 시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님이 자기 남편이 여자에게 채워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바람피는 여자에게 채워서 너무나 분해가지고 부인과의 상담을 했던 내용을 부인이 날마다 상담해 준 내용을 이렇게 퀴츠에도 올리고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원수 아닙니까? 원수죠. 그죠? 다윗의 노래는 사울과 유나단을 추모하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활로래는 첫째로 거룩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과 여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지난주일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분별했다고 했어요. 2절부터 10절까지 질문을 통해서 아말렉 소년에 대한 분별이 끝났어요. 다윗이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너무나 첫째로 극도로 슬퍼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던 사울이 죽었는데 아휴 잘 됐다 시원하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훈련이 안 끝났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울었는데 너무나 믿음 좋은 척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기뻐해야지 다윗은요 이미 기름 부음받은 사울이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죽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때 힘든 적용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제가 결론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면 다윗을 볼 때 가장 힘든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원수를 분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그 사울이 죽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 시험이 다윗에게 계속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무엘상의 가장 절정은 내가 신앙고백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난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갈 때 그때가 아니고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에서 울기력이 없도록 통곡했던 그 장면이 가장 이제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그렇게 물리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이 또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울고 난 후에 다 찾았어요. 아멜렉하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재물도 찾았고 식구들도 다 찾았어요. 다윗은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기도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게 딱 오늘 1장 1절에 보면 딱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 딱 내가 모든 걸 가진 그 시간이 딱 이틀이에요. 이틀 지났더니 사울이 죽었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불레셋에 의해 사울과 백성과 유나량이 다 죽었어요. 거의 전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많은 뭐합니까?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오면은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진이 났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죽었다고 지금 있잖아요. 아주 잘됐다 그러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지금 내가 살 터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인간적인 슬픔보다도 그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했다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없고 이 땅에는 나쁜 것도 없어요. 좋은 것도 이틀이고 나쁜 것도 이틀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제 오늘 활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예배가 중심에 있으면 이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위, 사울이 아무리 괴롭혀도 사울, 다위세 대적은 불레셋이지 사울이 아닌 거예요. 다위세 대적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 속에 있는 사단이 사단의 세력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울이 죽었는데 다시 슬퍼할 수 있는가?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또 이러죠. 위장을 하는 거죠. 요나단 때문에 너무 슬프니까 거기 싹 넘어갔다. 그런데 저는요 다위세 15개 광야를 건넜잖아요. 모글로 와서 울었잖아요. 다위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요. 요나단하고 사울은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울은 핍박하는 역할이고 이제 요나단은 사랑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울이 있고 너무나 나를 좋아해주는 요나단이 있으면 우리 대부분은 사울은 죽었으면 좋겠고 요나단하고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만나는 여자가 너무 잘해주는데 부인은 해결망측해요. 쉽게 설명을 또 해드려야 알아. 그러니까 대부분 또 만날 때 그러잖아요. 우리 부인이 해결망측하다. 또 여자들은 또 우리 남편이 해결망측하다. 그러면 거기서 다 위로해주다가 다 랄랄라 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부인이 이상하지 않고 남편이 이상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내가 워낙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난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해결망측한 부인이라도 하실 말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울을 끝내고 싶고 요나단은 같이 가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끝내고 싶은 사울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요나단도 같이 살아있게 하시고 사울이 죽을 때는 요나단도 같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별로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오늘 이게 주제예요. 그냥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핍박하는 역할, 사랑하는 역할. 우린 거기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자님이 부인이 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아이들 키우고 그냥 밥 해먹이고 살림하고 빨래하고 그러는데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런데도 그냥 잘 기다렸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혼을 했어요. 저분 정도는 이혼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혼을 했는데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혼을 하고 잘되던 사업이 안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그냥 보호해 주셨는데 그러더니 그냥 이렇게 딱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만 기다릴 게 아니고 남자도 가정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부인이 나갔어도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혼자 살면 또 어때요? 싫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 안 가니까 제 설교가 자꾸 어렵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사울과 요나단이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됐기 때문에 너무 그냥 이제 감사하니까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슬픈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있게 해준 이 사울과 요나단. 그러니까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을 위해서 자기 왕위를 내어준.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왕위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맨날 이렇게 옳고 그러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게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옳고 그러고 이거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은 것을 이제 확인하자마자 오늘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옷을 잡아찍고 같이 슬퍼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할 때 같이 망명하고 환란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다윗이 열다섯 개 광야를 건널 때 같이 행했고 같이 함께 했고 그러니까 막 사울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휴 그 놈 잘 죽었네 그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두가 그냥 조용히 해. 그래서 그냥 다윗이 우니까 다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의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울기만 해도 왜 우느냐고 하지 않고 이게 다윗을 숭배하는 겁니까? 환란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저거 다윗 교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다윗의 슬픔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동참이 안 되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요즘 전도축제가 있는데 우리들 교회를 놓고 하는 얘기인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해도 이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인 빼우는 전도축제에 맹인구역장에 못 말리는 열정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왕 쟁탈전 같습니다. 이런 글을 막 외부의 우리들 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어요. 우리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왕 쟁탈전이 아니고 우리는 10년 동안의 특세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잖아요. 주중에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부활절 정도. 정말 그것도 한 두세 번. 그것도 주일날. 이렇게 해서 전도대회를 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건 진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를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날마다 세례받는 사람이 더 하는가. 이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들 교회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굉장히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 들어가면 목자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비판의 글을 늘 올리시고 또 이제 오픈하면 오픈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러고 또 올리시고 그런데 이제 양육교사를 들어갔는데 완전히 뭐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 사람이 왜 가르치는가. 굉장히 큐티를 많이 하시지만은 이분이 자기 말로 자기를 증거한 것이 교수와 교수 아닌 사람을 이렇게 벌써 차별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건 우리들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환란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이 모든 성도들을 저는 모독하는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한국의 교계를 대표해서 비판해야 되는 사명을 띄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저는 어른으로서 우리들 교회의 성도를 또 가르쳐야 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이제 이거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누구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비난을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집에서도 어른이 밑에가 같이 아이들이 이걸 뭐라고 야단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끝까지 기다렸는데 왜 뭐라고 그러는가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1년 만에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다익공동체처럼 우리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그분은 그냥 너무 은사가 있어서 앞에 그 인용했던 그 시도 그분이 올려서 나 그것도 인용했어요. 은사가 참 있으신데 우리 들교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런 거룩한 슬픔이 있었는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 구원의 역할을 하느라고 수고했다는 것을 아는가 나눠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거룩한 적용의 노래예요. 이 활로래가 거룩한 슬픔에서 거룩한 적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대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사랑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요하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에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요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요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찾아온 아말렉 소년 아말렉 청년을 지금 죽이라고 명했죠 죽이라고 한 큰 죄목은 오늘 두 번이나 반복된 요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소속이 어디냐 다시 물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요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네 입이 지금 네 죄를 증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여야 된다 지금 이러면서 거룩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슬픔이 있는 사람은 공의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요 자기한테는 너무 은인 아니에요? 사울에 멸건 갖고 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략을 짤 수 있게 해줬잖아요 자기한테 은인이에요 근데 나라한테는 원수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의 쪽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기를 명했어요 리더십은 참 이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애돔 사람 도액이 자기 편을 들으니까 다윗을 그냥 도와줬다고 한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도액이 와서 다 죽여줬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부하지만 항상 사울은 베냐민 자기 지역 사람만 끼고 돌고 그런 사람만 갖다 뽑아대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이 쫙 포진하고 있었지만 죽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부하가 충신이 자기 뭐 아처만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게 되면 충신이 어디로 갔는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도 기드론 신의까를 맨발을 벗고 울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다윗 우리는 죽어도 다윗은 죽으면 안 된다고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 같이 따라갔어요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과사를 구별해서 갈 때 이것을 보여줄 때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공동체 식구들이 그냥 너무 놀라서 다들 정신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다윗은 다윗 군주께서는 저렇게 원칙을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이 신복들이 살아나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도자는 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신복들 신복들한테만 이렇게 잘 보이면 몇 명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원칙을 지키고 나가면 그것이 쫙 흘러 퍼지는 거죠 조금 있으면 항상 뽀록이 터져요 한결같이 원칙을 지키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한 적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싶었던 명예, 권세, 불신결혼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해야 될 원수와 죽여야 될 원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게 이 거룩한 적용 실제 생활에서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기름 부은 자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쉽게 쉽게 제가 얘기를 하면 그거예요 항상 내 인생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룩한 적용이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제 욕을 못하지 그랬는데 나한테 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막 같이 비방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나는 못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아말렉 죽이는 거예요 아말렉 죽이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사랑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자꾸 회방해 나한테 와서 그렇다면 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아말렉을 죽이는 거룩한 적용이에요 참 하기 어렵죠 그죠? 그런데 근데 자꾸 와서 나한테 와서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와서 욕을 하는 걸 어떡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악점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욕하는 걸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좋아 좋아 이러는 거예요 자꾸 와서 나한테 욕해줘 내가 스트레스 팍 날리네 이러면서 아셨어요? 적용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싫다 싫다 그러면서 우리는 돈에 섰고 미모에 섰고 그냥 뭐 낭만에 섰고 이래요 참 적용이 거룩한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적용을 거룩한 적용해 보세요 거룩한 슬픔에 거룩한 적용을 하는가 내가 약점을 보여서 날마다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는가 욕하는 걸 들어주고 있는가 그거를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들어줘야 된다고 잘 들어주고 있는가 맨날 욕하는 거 잘 들어주고 있는가 그런 건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용도 오늘 거룩한 적용 세 번째는 거룩한 슬픔에서 거룩한 적용을 하면 거룩한 사랑의 노래를 하게 되는 게 활의 노래입니다 용사의 노래, 활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17절, 18절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로래라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다윗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울을 사랑하고 정말 역할로 봤다는 거 이걸 기록해서 가르쳐서 후세에게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간증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명령하여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이것을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유다족 속이 누군지 알죠? 유다족 속 다윗의 조상이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동침했던 아들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환란당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유다족 속에게 이거를 가르쳐서 지켜서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편 죽고 기억할 것, 기록할 것 너무 많아서 지금 책으로 남기고 방송으로 이제 남기게 하셨잖아요 이게 활로래예요 활로래 나의 원수를 노래하는 책 원수처럼 보였던 사울을 추모하는 책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명하여 가르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살의 책, 의인과 영웅의 책의 기록이 됐다고 했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남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9절서부터 보면 제일 중요한 반복되는 얘기가 19절에도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줬더다 25절에도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줬더다 27절에도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줬더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두 용사가 엎드려줬더다 그러니까 이제 용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용사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역할, 사랑하는 역할이 똑같이 용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역할보다 핍박하는 역할이 훨씬 용사예요 핍박했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역할도 빛이 난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하는 역할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사울을 사랑한 거예요 난 맨날 이런 얘기하면서 알아들을까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울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손실이고 이제 재난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용사가 엎드려줬다는 거예요 20절에도 그런데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한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라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얘기를 블레셋 딸들은 사울 죽었다고 지금 너무나 좋아해요 막 제잘제잘 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남편 얘기를 하면 힘든 사람 힘든 남편 죽었으면 좋지 그게 뭐가 그렇게 슬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의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항상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사울은 자기에게 훈련으로 붙여준 관계인데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사울하고 다윗하고 싸우는 걸로 보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고 훈련인데 열다섯 개 광야를 사울이 건너가게 했지만 이거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훈련인 거예요 훈련이라고요 훈련과 싸움이 달라요 안 믿는 친정엄마한테 가서 믿는 시어머니 욕하지 말라고요 믿는 시어머니는 나한테 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죠 결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훈련이 되니까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으면 그냥 세상으로 드러내지 않냐고 교회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되겠는데 이게 막 신문지상에 나고 그러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건 사울이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시면 안 돼 막 구원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가지고 막 이상한 비리가 나오고 그러면 막 테레비 채널을 그냥 남편 화장실 간 다음에 딱 돌려야 되고 어디서 만나서 모여서 뭐 친구들끼리 모이면 날마다 하는 게 기독교계 비리 얘기하고 다들 재밌어서 지금 즐거워서 떠들어요 블레셋 여인들처럼 그때 주제를 딱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앉아서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에게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아무리 괴롭혀도 나의 대적은 블레셋이지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은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21절에도 길보아산들아 너희 외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 얘기가 이렇게 뭔가 하면 21절도 길보아산에서 죽었잖아요 사울이 근데 길보아산을 지금 저주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길보아산에서 우리 군주 사울이 죽었는가 이 길보아산 이놈이 나쁜 산이야 이러면서 이놈의 산이 나쁜 산이야 이러면서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아프면 누가 그랬어 이 책상을 탁탁 책상은 그랬지 책상은 못됐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오늘 길보아산 이놈이 나쁜 산 정말 사울은 이제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은 교회가 잘못했고 하나님 잘못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네가 잘못해서 이리 와서 다 그러잖아 제발 그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 탑 좀 그만하라는 것이 20 그래서 이제 그 2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4절까지 보면 죽은 자의 피해서 용사에 기르면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에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 사울을 얼마나 칭송을 하는지 칭송할 게 뭐가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 보고 이 폐형 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이러면서 수모를 주었는데 근데 그냥 독수리보다 사자보다 용감하다 이러니까 지금 다윗이 입에 말린 무슨 아첨을 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제가 우리 남편 칭찬하면 언젠 그렇게 핍박받았다고 그랬더니 또 언제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아무리 사울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는 그런 원수 같아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렸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평생에 블레셋 물리치다 죽었잖아요 전사예요 진짜 마지막에도 블레셋 물리치다 죽었어요 요나단도 그랬어요 근데 요나단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고 요나단의 사랑은 한결같아서 다윗도 사랑했지만 아버지 사울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울과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그러니까 정말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우리 아버지 잘못됐다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냥 삶으로 이렇게 본을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고마움은 고마음대로 인정을 하고 너희 왕 사울을 위해 슬퍼할지 사울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온 거 모르냐 정말 아니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지 않았는가 나가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고마음대로 인정하고 앞길은 믿음대로 해야 될 것이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마다 부모님한테 인사하라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게다가 예수까지 믿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예수까지 믿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속으로 이제 그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아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예수까지 믿게 해준 거 좋아하네 이러면서 가서 꼬뻑 절을 하죠 하도 그냥 힘들게 한 부모들이 많아서 그러나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께서 결혼을 하는데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예수까지 믿게 해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은 고마음대로 인정하고 앞길은 믿음대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단점을 기억하고 폭정을 기억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25절에 오우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줬도다 진정 두 용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혔는데도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게 맞나?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다 사실이에요 용감하게 마지막 전투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남편이 마지막까지 우리 병원에 수술을 다 마무리했어요 하나도 수술하다가 쓰러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마무리 수술까지 다 하고 그리고 하루 만에 암병에 공격을 받고 갔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거 사실이에요 붉은 옷 금누누리게 채워준 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남편 덕분에 내가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남편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할 대상이에요 진짜 이게 얼마나 영육간의 저를 정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준 이제 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방패가 기름붐 받지 않은 그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마지막 진짜 거룩한 사랑의 종결지 않은 요나단으로 이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래서 활로래는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기 뭐야 그 여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 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월등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랑은 이 혈육을 초월한 사랑이었는데 다윗 때문에 수모도 당하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이유는 요나단의 사랑은 고웅리에 기반을 둔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너무나 악정을 행하고 이렇게 너무나 백성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왕관을 버리고 사랑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왕관을 버리고 다윗에게 이제 그 준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야말로 구속사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랑 불륜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공의를 버린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월등한 것이에요 공의를 버린 사랑은 그것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세계적인 문학은 다 불륜에서부터 문학 작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랑도 또 사랑이라고 이 땅에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왕관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왕관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왕관을 내어주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사울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울 사울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어요 어제나 다 성경 똑같은 얘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사울은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나단은 생각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나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같이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살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제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요나단하고는 이 손목 잡고 한번 길거리를 걸어보지도 못하고 10년 동안 만나서 MT도 못 가보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딱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위로만 있어도 위로가 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후일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같이 대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미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의 싸움 나는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내가 널 위해 못 버렸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늘 드니까 사울은 이미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 누구 때문에 힘든 것은 없어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27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줬더다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더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두 용사가 주제예요 사울과 요나단은 두 용사인 거예요 빗박하는 역할, 사랑하는 역할은 똑같이 용사인 거예요 빗박하는 사람이 나에게 훨씬 은인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이 더 잘 들어가요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욕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훈련시키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질 때 여러분들은 갑자기 갔는데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딱 갔는데 그러면 맨날 죽었으면 좋겠다 하던 사람이 갔는데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죽었는데도 나는 용서 못해 이게 주제가요 여러분들 바람을 피다가 갔는데 그거 회개하지 않고 갔다고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근데 저는 생명을 내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갔어도 저는 이제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했지만은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는 이제 진작 잘할 걸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그래서 활의 노래를 부르라고 부르라고 교회 와야 되고 말씀 기도에 전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활의 노래를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봤어 자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고 내 원수는 사울이 아니고 사울 속의 사단이고 내 속의 사울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될 때 나의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저는 남편 가기 전에 나의 사울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남편 나를 문박취를 못하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 많았지만은 그래서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고 가르쳐서 활의 노래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울은 누굽니까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가치관일 수도 있고 물러가지 않은 중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청년부에서 청년부에서 이런 간증을 주로 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세례 간증이었어요 초신자 간증이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적 아빠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아빠는 알코올 중독을 술을 안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없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에 새벽에 늦게 들어온 아빠가 저를 깨워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가 없고 그 기억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제가 알게 됐고 그때부터 몸이 떨리고 눈물이 떨어지고 수치스럽고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에서 뛰어내려고 싶었고 지난 6년 동안 아빠가 쓰레기처럼 보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피바다를 만들거나 기름을 부어서 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겐 충격을 받으실까 봐 말하지도 못했고 아빠도 딱히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만 마음에 묻어버리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묻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죽고 싶었고 제 몸에 아빠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더러워서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움의 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께로 왔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나의 죄를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그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나빨처럼 들려왔습니다 죽을 용기가 없어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실 사명 기다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사는 인생임이 깨달아져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졌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소름이 끼쳤던 저였는데 이제 아빠에게 가서 이제 이게 거룩한 슬픔과 거룩한 적용이 되어서 아빠에게 먼저 가서 뽀뽀하고 포옹도 할 수 있도록 회복을 해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회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죽고 싶었고 유리하는 별과 같았던 저였지만 하나님의 극률로 인해 상처가 아물고 그 상처가 별이 되고 다른 누군가의 약재료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로부터 비방과 멸시의 말과 경멸의 눈빛을 받으며 외롭고 쓸쓸했을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극률을 이제는 베풀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섬기고 죽어지는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 그 누가 치료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공동체가 우리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교회 공동체 왜 오픈하냐고 계속 성경 공부 가르치죠 왜 오픈하냐고 이러는데 이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지난 수요일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목장이 너무 좋더라고 이러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목장에 사랑이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반복해서 나는요 목사님 설교 좋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장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적용을 죽었다 깨도 못하니까 자꾸 어렵다고 저를 이렇게 도매꿈으로 근데 저는 기가 막힌 것이 이 아이는 세례 간증이니까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픔이 있는 아이들은 금세 와서 깨닫고 화려 노래를 부르는데 배부른 사람들은 10년이 돼도 와서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좋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잘잘못을 따지고 너는 나쁘고 너는 좋고 그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는 오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 간증한 아이들은 참 시집도 잘 가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에 처음으로 간증한 아이가 이 성폭행 당한 아이에 간증했는데 지금 남편이 우리 들교회 부목자고 너무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이 정말 후대해 주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 노래는 이런 사람이 부르고 알아듣고 하는 거예요 맨날 말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안타깝고 그렇게 자꾸 저 피난하고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고룩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런 화려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 교훈하고 가르치고 축복하는 것 이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아말렉은 내려놓고 이제 분별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슬픈 상황에서 화려 노래를 불러서 새 시대를 열어가라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했어도 이틀 좋은 일을 당했어도 이틀 그걸 누가 평균케 하는가? 예배 수요예배, 주요예배, 목장예배 와서 늘 평균케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별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화려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으로 전교인 찬양대를 만들어서 30분씩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암도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찬양하라고요 와서 정말 노래 부르자고요 찬양, 감사 노래 부르고 예배, 말씀, 기도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 다윗의 결론은 예배인 거예요 노래해야 돼 예배 때문에 묶여있는 것 같아도 내가 예배, 목장 이런 것 때문에 묶여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홍공에 유명한 그 남자 배우가 이제 너무 여자들의 우상이었잖아요 돈도 많고 내가 그것도 지루하니까 동성애하다가 그것도 지루하니까 마약하다가 마지막에 고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유서에 뭐라고 써있어요? 딱 한 글자 평생에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묶여있지 않고 마음대로 날아가지만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우리가 예배에 묶여있는 것 얼마나 가냥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예배에 묶여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이제 너무나 끔찍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나의 원수가 죽었을 때 나의 거룩을 위해 쓰고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적용이 있어야 돼요 공과 사를 구별해야 돼 고룩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분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분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어두운 땅에 왔어요 Heraushere 한국 führen 어두운 땅에 나의 많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라 내 모든 길은 아버지의 의심을 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 자매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정말 기도를 하고 베풀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끝까지는 알지 못해도 오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요나단과 다윗의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정말 그 역할이라는 거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를 다윗이 부르니 활의 노래를 제가 부르게 어떤 것도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잖아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죽었을 때 그가 구원받고 가서 너무 기쁘지만 또한 슬펐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슬픔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알았는데 이어서 나오는 이제 거룩한 적용과 거룩한 사랑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기는 합니다 참으로 저희 남편이 저에게 용서였고 다 입히고 먹여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활의 노래를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슬픔과 적용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지금까지도 영역으로 저를 먹여준 저의 남편을 인하여서 제가 전국 가는 그날까지 남편을 사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참으로 인간적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다윗이 이렇게 활의 노래를 유나족 속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우리에게는 모두 이제 우리 남편 같은 용서가 있는가 하면 유나당 같은 엄마가 있어서 저를 도와줬고 이런 유나당 같은 공동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활의 노래를 부르고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역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두 용서가 나를 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것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냐고 이렇게 활의 노래를 잘 부르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